상상하고 있던 모습하고는 좀 다르네요 인간이란 자라운 환경에 의해 많이 좌우되니까요 야 진짜 장난 아니었다니까 그 뭐랄까 구력이 느껴져 구력이 눈물 연기지 그런건 진짜 비디오로 딱 찍어가지고 스터디해야 되는데 비디오로 한거 같단 말이야 야! 똑바로 안할래? 옆에 묻었잖아 미안해 암튼 제대로 한게 없어 뭐야 너 유산상속이 뭔지 알기나 해? 스터디하려면 그런거래 한다고 한도 되겠나봐 니들 수준이 그렇지 뭐 어? 오 페라리 죽인다 완전 맛있다 응? 아 잘 먹었습니다 아직 남았는데 음식 남기면 벌 받지? 민님 원래 많이 먹질 않아요 그럼 접시들은 갖다놔 그건 제가 이선생님께 한 말 아닙니다 민아 먹었으면 접시정도 갖다놓는게 예의야 맞지? 장님은 이런거 못하는거 류민 그만두세요 앞이 안보여도 이런걸 하는 사람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민아 민아 오빠가 도와줄게 내려가자 아악 갑자기 사박하나 왜 무섭다고 그래? 미안해 몰랐어 응? 그렇지만 이 선생님이 언제까지나 네 곁에 있어주는건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이런 말 하고 싶은거야? 그런 시시한 걱정 따윈 안해줘도 돼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 나도 같은 생각 민아 들리니? 살면서 제일 중요한건 말이야 돈으로는 살 수 없는거거든? 돈과 마음을 같은 저울에 달지 말란 말이야 알겠네? 미니는 사람들이 많은걸 두려워해요 특히 집안으로 외부인이 들어오는거 싫어합니다 하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려고 누구야? 누가 허락도 없이 민아 우리도 같이 놀까? 선생님 어 그래 민아 여기있어 전부 다 내보내세요 아악 당장 쫓아내란 말이야 너무한다 애들한테 할게 뭐야 내가 싫으면 싫은거야 그래? 그럼 니가 나가 안 보인다고 집구석에 처박혀있지 말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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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지 말아주세요 저의 집안일입니다 하아 하아 조심해서 가 아 선생님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잡아주는게 좋은가요? 하아 여기 잡자 너 혼자 밖에 나가본적 없다며 오빠가 도와줄게 어? 어 아 조심 아 조심조심 아아 풀냄새 좋다 그치? 난 담배 냄새밖에 안 나는데 그래 너 답답하고 힘겹게 살아온 거 알아 하지만 이제 내가 있잖아 우리 둘밖에 없는데 우리 둘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네가 좀 마음을 열면 안 되겠어? 아 그래 넌 돈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지? 그래 그렇겠지 하지만 세상에 눈먼 여자애한테 호락호락할 것 같아? 어? 천만을 그렇지 않아 민아 이제부터 오빠가 다 알아서 할게요 오바와 믿고 따라오는데 살아가기 시작하자 네 맘 다 이해해 앞으로는 절대 떠나지 않을게 날 다 이해한다고? 내 말 끝까지 들어 당신을 뭘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데 어? 겁나 보일 땅이 되는 게 어떤 건지는 알아? 민아 아! 기억하고 싶은 게 하나둘씩 잊혀지는 게 어떤 건지 다 아냐고 아! 차라리 잃을 거면 태어났을 때부터 잔인한 게 나았어 태어났을 때부터 잔인한 게 나았어 태어났을 때부터 잔인한 게 나았어 지금 나한테 얼마나 잔인한 짓 했는지 똑똑히 알아도 열심히 잊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 그걸 전부 다 기억나게 하고 있다고 돌멩이가 금덩이 되겠냐?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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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빠 죽여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